이 녀석은 뭐하는데? 배가 고파서 뭔가 먹을 게 있을까? 아, 맞나? 일단은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뭐 얘기해 줄게 주셔봐봐 자, 들어와 인재 중에 누군가가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어 경찰들이랑 접촉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 여자, 착용하라 I want to cry and I want to love You don't want to say to me 아, 진짜 살려주세요 내가 안 죽이면 어쩌면 배로의 점막을 내 지게끼라 죽인 척하면요? 허벅지가 드는 소면 안 돼요? 다영이! 현장, 이거 처음 진짜로 마지막에 진짜 존나게 아플긴데 참을 수 있겠네 빨리 와, 빨리 좋다, 보자 여덟 나이? 진짜 억시로 아플긴데 얘, 물어라 야, 좀 이따가 이 깍 물어라 arring 아ift 옷 좀 벗어봐 이게 상처 좀 볼게 감기 Down México 말할까요? 응, 말할 수 있어 네 입맛 없어도 네 다리 우야 산다. 그 사람... 저 죽은 줄 아는가? 누구? 국장? 그 사람한텐 아무 상관 없겠죠? 난아, 이균아 누구라. 베를린이 알면 너 특검당은 어쩌고 아무리 네 부탁이어도 이거나 못해. 그 이유... 내가 비밀은 지켜줄게. 놔둬라! 저 쪼다 지키 대신에 그냥 할게. 니 잘못되면 다리를 보시게 될 수도 있다나? 니 수술이 장난인줄 알아? 지나도 함 해볼게! 내가 쐈으니까... 책임도 내 지끼도 안 돼. 저 왕년이 타도하나? 야 빨리 와라! 이제... 뭐야? 그제 무슨 특별한 감전화도 생긴거야? 내가 쪽팔리니서 그라지. 이 여자한테. 야 둘! 둘이... 안 돼! 거기까지 아 이게 혈액형이 달라고 오용이랬네 피를 줄 수가 있다대 고마워요 고마워요 살려줘서 됐단 말이야 알지 너 목걸이는 거 붙였어 어 여깄네 윤미생 궁대 깔아야 되니까 이 장 나오나 응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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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 세게 해 이제 좀 잘 살게 살려준 건 고맙지만 당신은 강도고 난 인실이니까 앞으로는 궁대도 내가 알아서 갈게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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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네 이거 아이고 이거 고마워요 살려줘서 총들도 감 잡을 땐 기분 좋았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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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어? 소유 왜? 뭘 그 새끼 보러 가게? 너 어? 창고에서 우리 셀 아무도 없었던데 라이크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괜히 응기고 있지 마 한 sadece 2개의 마음은 어디서 살고 있지 마음이 στα 동대받아주겠다고 우는 거예요? 어, 누나. 이 밤에. 나가면 이어지 있었더니 싹 다 잊어버려. 미안하다. 어, 좀 제대로 된 놈 좀 망나고. 뭔가 워 İyi ㅇㄩ 잖aser ㅇㄩ 잖ㄩ ㅇん 감사합니다.